대구 앵무새 농장관주환 안녕하세요 대구 앵무새 농장관주환입니다 과일과 채소 중에서 어떤 걸 먹이면 되는지 그리고 먹이면 안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1번 아보카도 앵무새가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 유발 가능성 때문에 먹이시면 안됩니다 일부 개체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논란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2번 복숭아 털 복숭아 알러지 때문에 먹이지 말라고들 얘기하는데 요즘은 썬플에 같이 천도 복숭아 종류들은 털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3번 우유하고 치즈 유제품을 소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직접 다량 먹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4번 커피 커피 카페인은 앵무새에게 신경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서 먹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5번 초콜릿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은 앵무새에게 거의 독국물 수준이니까 절대 먹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6번 콩 콩의 독성 때문에 꼭 익혀서 먹이셔야됩니다 7번 마늘하고 양파 파 마늘과 양파를 먹었을 때 적혈구 파괴로 빈혈 유발시 중독으로 낙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8번 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한잔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죠 앵무새 간은 알코올 분해를 할 수 없어서 절대 장난으로라도 먹이면 안됩니다 9번 버섯 버섯의 독성과 소화기 장애 유발 가능성 때문에 먹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10번 튀김 음식 다량의 나트륨과 트렌스 지방은 앵무새에게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맛있는거 그냥 우리끼리 먹는걸로요 11번 토마토 줄기와 잎사귀 토마토 잎과 줄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이시면 안됩니다 12번 사과씨 사과씨앗에는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씨는 꼭 제거를 하고 먹이셔야됩니다 수박씨하고 포도씨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13번 꿀 금기식품에 꿀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꿀을 주기적으로 먹입니다 단연간 먹였지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13번 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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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베 나오니까 좋아. 어땠어? 아직 바람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. 확실히 날씨 추워서 그런가 주말인데 저수지 낚시하는 사람들은 없네요. 안녕하세요. diesen 스포 Meet &